여기 사육장이지 사육장 공포 있는 애 없죠 동물 공포는 있는데 사육장 공포는 없죠 야습 방지가 없다고? 어 그러네 여기 있잖아 야습 방지 근데 이거 쓰긴 좀 아깝다 그쵸? 이것도 거시기하고 다른 거 없나 야습 방지 이거나 이거나 그나물에 그 밥인데? 필멸 디버프가 있음 상태일 때 철야기도 이해 그나마 안 돼 스트레스라도 빼주니까 야습 없이 가 그냥 아휴 차라리 버프를 하겠어요 나한테 이거 두 개를 쓰겠어요 그리고 이거 명중 해피 욕을 걸어주겠어 야습 받으면 어때? 가자 보스전 아 이 녀석이구나 이거 심장만 때려야 되는 하지만 야습 방지 형은 뭐 없애나 그 다음 어차피 이 녀석은 아퀴덕 바이드는 부위에 유리 어차피 대비 뭐 이래 여기겠지? 여기가 보스겠죠? 딱 봐도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야 벌써 스트레스를 받으셨나? 으악! 돼지타우루스 아이고! 쩝 얘 엄청 쎄 야 이거 왜 1레벨이지? 4레벨이 아니고? 아 이거 안 찍었나봐 아이씨 33%여야 되는데 안 찍고 왔어 큰일났어 지금 안 찍고 왔어요 DELECTION 9%여기 와 데미지 안 나오네 이걸로 찍어봐야 4,8 그래도 맥댐 나왔다 아.. 다행이다 아.. 저항할 것 같더라 다행.. 당연히 기절이 안걸리지 방어가 높아가지고 방어 깎는게 필요한데 뒤엔 놈을 때릴 방법이 없네 얘도 빨리 잡아야되요 붙이기 어 좋아 앞으로 보냈어 땡큐 땡큐 아냐 그냥 실명가스를 쓰자 앞으로 보내주셨어 블라썸스 피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135% 하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지 한 번만 더! 어! 그렇지 치명타가 17이라니 진짜 딜 오지게도 안 나온다 진짜 이제 가스를 걸면 음 어머! 더 다행이다 열쇠가 두개였지 아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까? 어.. 이거 많이 주네 증서 뭐 이정도면 잘했잖아 전투 도대체 더 얼마나 잘해야하는거야 이정도면 깔끔하구만 지도 보스 어디있습니까 아 이거 안 알려주네 아 씨 여기야 여기야 알려주지 나쁜 녀석들 안 알려주네 아 부대기 안돼 아니야 얘부터 잡자 빨리 빨리 때려 잡자 빨리 때려 잡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때려 잡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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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그래 왜이러지 보스전에서 어떻게 될라고 이거 지금 여기서 다 이래 그냥 쳐 맞지 그냥 그냥 맞어 아 아깝네 이거 스트레스 빼줄까 아 아깝네 이거 스트레스 빼줄까 스트레스 파야 안 맞으면 더 불안하되니까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아 진짜 왜이러지 하 아이씨 왜 그러는거지 이상하네 겁나 불안해 얘는 왜 차례가 안 돌아와 아하 쓰잘때 견뎌서 치명타 터지고 이게 이거 안 건드리는게 좋지 않나 이거 맞아 맞아 안 건드리는게 좋아져 어 어 이것은 이것은 홀리워터를 쓰면은 데미지 저.. 데미지 증댐을 해준다는 그 아닌가 아이템이야 그냥 갑니다 야 야 스트레스 빵 빵 빵 빵 빵 체력 풀 풀 풀 풀 무려 이렇게 많이 돌았는데 정말 뛰어난 관리네요 엄청난 매니지먼트 일로 가야지 아 이 녀석이 지길 지길 이거 한턴에 못죽이는데 그냥 기절 걸꺼 그랬나 기절 걸어볼까 기절 걸어볼까 129%인데 70% 저항이야 한턴만 막아도 만약에 저항하면 개망 얘로 기절 걸어볼까 만약에 저항할 줄 알았어 아이 또 디스마스 불렀네 하나씩 하나씩 얘를 빨리 잡는게 좋아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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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흠 흠 흠 흠 너무 잘해 rew ading 흠 흠 흠 흠 Brown 흠 불안할 정도로 잘해 아 보호가 지금 몇개야 50% 방어라니 이걸 어떻게 잡으란 말이오 어차피 얘한테 싸도 얘가 맞을거 아니야 그지? 얘를 때려야지 아이고 아이고 감히 힐을 했어? 니 녀석이 감히 힐을 하라니 와 이렇게 만약에 20이나 남았는데 아 계속 힐질이야 저거 아 또 소와네 아 싫다 싫어 또 디스마스하고 또 나왔네 나와 나와 다 나와 넌 또 독이야 일루와 뭐라 독볼을거야 끝났어 이제 잘가 머리 아픔 뭐여 이거 혼자 혼자 버프하고 뭐하는거야 성녀 이상해 이거 혼자 버프를 하고 어 요곳은 2천5백원짜리 비밀방만 여기서 딱 한번 나와주면 대박인데 자 이게 홀리워터를 쓰면 이거..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게 좋아 뭔가 가죽부터 상해보이잖아 히이잉 아이 굴대기부터 빨리 잡아야지 뭐 어떻게 기절해놓고 빨리 잡아야지 뭐 아우 못죽였어 아우 어우 회피 와 대박 어 이상하다 보수수한테 개고생하는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제 끌거같은데 아 저항했다 저항을 했는데 저걸 때릴수는 없고 차라리 스트레스를 빼주고요 온다 어휴 다행히 단일공격을 안했어 저 녀석이 이리와 어 치마사 좋아요 아 중독저항도 80%라서 하지만 내가 20% 플러스니까 중독 확률이 149 149니까 149니까 69 아이 걸리겠지 어 온다 오 야 왜이러지 진짜 오늘? 부담스러워 자꾸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한 번 더 믿어보겠어 걸렸구나 이 자식아 그렇지 딱 맞네 야 데미지 없이 잡았다 데미지 없이 부담스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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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 버려 천원이냐 이거 세개냐 천원이냐 이거 세개냐 아니 욕심은 끝 끝이 없다 거의 만피해요 지금 70% 80% 80% 80% 80% 음식이 좀 모질럴 수도 있겠다 음식이 좀 모질럴 수도 있겠다 아 구토저씨 아 어 어 중보병 명중이 100이 어떻게 나왔냐고? 여기 무기 여기 플러스 12 있잖아요 온다 온다 야 진짜 왜 비춰지네 그래 이번엔 니가 걸릴 차례야 피톤이 높긴 높네 한 명 피했구요 아 구토치명 타라니 내 이 녀석 아니 질병 걸린거 없어 아 혈의병 걸렸네 아 아 버퍼해야되는데 이씨 아 아프다 아 아프다 아프다 이 자식아 아 이씨 도깨라 걸려라 이씨 걍 인 ان account 도깸 아 겨 Shot jumping 아 outra 오 손 잘가 잘가 천천히 우리의 삶을 통해 끝 페플리 8개 위에 칸으로 이제 보스 이제 보스 정가야 캠핑을 여기서 하면은 전투가 한 번 두 번 여기서 해도 되겠다 설마 4번까지니까 캠핑을 저기서 하고 여기서 캠핑을 하고 맞네 전투가 1번 2번 만약 보스가 여기라면 3번 여기도 뭐 있다 하면 4번 딱 맞아 버프가 4번까지 되니까 야스 방지를 안 할거기 때문에 일단 질병 치료를 해줘야 되죠 질병에 걸렸지 버프인데 치명 안 붙었어 얘는 붙었고 어 치명 붙었고요 두개 야습 당하겠어 설마 설마 야 왜이렇게 왜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 그러지마 아 어휴 애들 단어가 좋지 않아 단어 선택이 왜 저러지 그들이 온다 하필이면 또 그 스킬이 없어요 앞으로 한 칸 가는 스킬이 하필이면 또 부터 부터 맞고 하필이면 또 부터 맞고 하필이면 또 부터 맞고 아 안걸렸어? 와아 걸린거지 어 차미 가구 뭐 2 3 4 4 5 5 5 5 어머 5 5 5 5 5 6 6 6 7 7 9 9 10 11 11 11 12 13 13 시리어 치명타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이렇게 안떠? 이게 맞대 이게 한번 뜨네 자 자리를 바꿔주고 아 근데 전투가 세 번 남았어 어떡하지? 일로 가면 보스전에서 버프를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포기하고 밑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버프 없이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아 야습만 안당했으면 딱 맞는데 더러운 것들 보스를 찢어 발겨주겠어 배터랑 고수다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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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 Group